눈법 그냥 빼자고. 그리고 내가 말했지. 학교도 조직사회야. 신입의 기간제면 수업도 그렇고 무조건 튀지 않는 게... 미쳤어? 어따 대고? 어, 지금 전화를 끊는 거야. 김이분쌤 아니에요? 장난 찌시면 어떡해요? 낯설어진 모습에 놀라나 아, 교사 수업권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학생, 학부모, 관리자, 동료.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소신에 따라 교사는 독자적으로 수업할 권리가 있다. 누구도 이딴 식으로 선생님 수업에 터치할 권리는 없다는 말입니다. 교과 파트너든 선배 교사든 뭐든 간에... 뭐야, 김이분이야? 아니, 뭐라 그러면 내가 그랬다 그래요. 예? 예? 어, 되게 나쁜 방법은 아니네요. 그치? 니게 괜찮지? 아니, 이러면 또 전쟁 난... 왔어요.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가 받았는데 실수로 끊겼네. 아, 박성세원 부장님이셨어요? 네. 네. 스파릿. 응. 어파도 멀리 달아나도 벗어날 수 없어... 어파도 멀리 달아나도 벗어날 수 없어...